오늘 아침은 짜파게티입니다 저 자는 날만 더운가 봐요 아침에 구름이 사네 네 안 끼네요 저 자면 늦게 일어나서 그렇지 혹시 얘네들이 있거든 구름이요?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 가서 갔었잖아 땅콩이 왜 나오냐면 맥주를 두 번 정도 먹으러 갔거든 앉아서 얘기하고 근데 먹을 때마다 맨 그거 있잖아요 과자? 그 과자 매운 거 그것만 주는 거야 다른 것 좀 갈까 봐라 다른 거 먹을 거 씹어 먹을 거 아다 아다 이렇게 먹을 거 좀 갈까 봐 그랬더니 너 이러는 거야 내가 너 또 봤지 사리사리 가서 쳐다봤지 먹을 거 없나 구식 스냅밖에 없나 내가 보면 안아 맨 다 저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땅콩 없냐 땅콩 내가 이랬거든 주마라 땅콩 줘봐 그랬더니 땅콩? 땅콩 하더니 필리핀에도 땅콩이 있다고 하는 거 같아 필리핀 땅콩 코리안 땅콩 요만 해가지고 먹으면 소리나는 거 있어 땅콩 좀 달라고 해봐 그랬더니 옆에 주마리 먼저 그랬나 필리핀 땅콩은 이걸 얘기를 한 거 같아 이게 이게 자르는 거 뭐라고 하지 뿃돌 들어서 뿃돌이서 이거는 먹고 밑에는 라바이 이러더라고 밑에는 뿃돌 라바이 그러니까 코리안은 코리안 땅콩은 뿃돌 밑에 먹어있들 몇 분이 몇 분이 7시 40분이요 30분 여기로 그래도 조갈이 와 이제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? 몇 명 왔고 이거 회의하는 거 안 들어가 있대?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일로 와요? 크리스가 막 확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지? 문한테는 확 뭐라고 해가지고 먹고 뭐 뭐라도 먹고 난 계속 아침마다 죽고 오믈라바이 트라시 앞으로 나한테 걸리면은 버리는거 다 먹으라고 한다고 알았지 어느 누구라도 여기 일어난 사람 다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해 와 와 가 와 조말 와 돌 호 돌 돌 조말아 오늘은 마이길지 마이길 마이길을 저 밑에 저 밑에 뜨락발 뜨락발 저 주차장에 바이길 뜨락발 그거를 땅땅 하고 저거 저거 있거든 저거 함석 씬 씬 그걸로 그걸로 덮게 나하고 마이길 하고 그거 하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 난길이 하고 난길 난길 난리라고 누구지 누구지 그 그 이 배에 나오는게 누구지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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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빈으로 여기 땅땅 배 나오면 다 남길이야 아 남길이네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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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땅땅을 해야돼 요따 땅이요 요따 이렇게 까밀 까밀이야 저렇게 여기가 이제 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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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를 내가 까밀이야 이렇게 바꿔줄테니까 그렇게 땅땅 하면 돼 그래서 시켜 거기까지 저거 어떻게 할거야 저쪽에 싸 아 저거 너무 애매해서 아니 어차피 계단 옆에 까지는 헬로벌로 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저 계단 밖으로 나가야 될지 계단 위로 올려야 될지가 아 아 그럼 계단 위로 해 계단 이쪽으로 좀 넓히면 되지 그래요 그렇게 예쁠거야 이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저 위에는 또 어떻게 할거야 저기는 담장 안쌌죠 그러면 저 올라가면 저 벽에다가 끝나 올라가서 끝내 그렇게 일단 여기는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서 그러면 헬로벌로 여기 이리와 이리와 여기 여기에다가 빔 하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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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헬로블록을 이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주머니 있구나 하리기 하리기 헬로블록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여기서 딱 뜯네 여기서 하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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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될거 아니니까 네 주차장 덮는데도 없고 모자란건 합판으로 갔다 하죠 어 화이팅 마이투 비사야고요 비사야 녹록 녹록 어 여기 파이프에다가 두 번에다가 두 번에다가 아니 아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거 봉봉 헬로블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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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되는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하리기 아냐 없어 아냐 헬로블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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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요 가운데 미터 맞춰서 이거 살짝 옮겨서 꽂아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지 그렇게 파야되는거지 이거 그래 이렇게 여기다가 하리기 저기 하리기 그치 그치 안으로 안으로 여기 하리기 여기가 도어 도어가 3미터가 나와야돼 어 아 아 아 됐지 오케이 가자 우리 이거 가져가야돼 이거 이거 하고 저거지 저거 1미터 아 아 아 룩락크 응 뭐하는게 딱 뭐라고 룩락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quash 해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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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 곰을 아름다운 조금 더 옵니다 또 온다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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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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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발이 빠져가지고 키 어디있어 키 자동차요? 저걸 무거워서 못갖고 이건 물로 해야 되겠다 물로 아주 부부가 돌아가면서 멍들었네 멍들었어 아유 아팠겠다 괜찮아 비비지마 괜찮아 괜찮아 넌 크리스 크리스 조키야 아니야 니 조키 니가 오늘 안삉이야 안삉 미니 이 바지 접자 요 바지 접자 your step the lightwood mom the side 그래서? 아무도 안 왔어. 근데 어제 그럼 거긴 왜 내려왔어? 아 그러고서 주말이나 우리끼리 먹고 아버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아버님이 몰래 우리 몰래 리토 쌀도 사주고 그랬대요 아 그럼 또 속상할만 하지 100% 한국인은 또 속상하지 그치 근데 깜짝 놀란 건 리토가 와서 사과하더라 아 그래? 미안하다고 언제 오늘? 오늘 아침에? 저 말 얘기했거든요 근데 와서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근데 리토가 이렇게 안 온 게 세 번째래요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오늘 루카스도 자라고 했지 삼겹살도 준비했지 근데 안 오니까 그래서 어제 그 삼겹살 어떻게 했어? 놓킨 거? 우리끼리 맛있게 먹었지 다? 아 남았지 그럼 어제 누구 누구 만난 거야 거기서? 아니야 그냥 조말이랑 나랑 크리스랑 아버지님이랑 넷이만 내려갔지 다치고 다쳤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우 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약발라 아 지금 괜찮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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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약발라 일로와봐 딴 바야 일로와봐 아 밴드 밴드 꾸야 밴드라 줘 이렇게 밴드 알릭 알릭 말해가 이거 나 안 드시리 샘물 아이씨 아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꾸야 일로와봐 이거는 날 사킬 텔시아 에브리데이 모닝 와서 여기 약발라 그래 권아바 부당이 땡팔 바가르븐 어 한국의 한 번은 날 사킬 응 무슨 말이야 순당? 무슨 말이야 대화에 아아 아 제케말? 응 제케말 대화에 제케말인데 제케말 하다 타이와말 이렇게 슥 뱉나본데 많이 다쳤네 근데 응 응 응 응 예쁜 피부에 약을 발라줘 그나마 이 정도 안 돼 아 어젯밤에 응 여기 안개가 확 꼈거든요 응 아 좋더라 멋있었어? 어 사진 몇 개 찍었어요 응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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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 굿모닝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거라고 나중에 사진 좀 풀거 같은데 응 응 집에다가 뽑아서 드리면 멋있죠 응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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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drove 뭐 한다고? 확장! 확장! 아니에요! 얼마라도 갖다 놓으면 거기 확장을 해! 그만! 낮 까쁘이? 까쁘이지? 정말 까쁘이? 마지막 날이 너무 짧은 시간이야 오늘 화초 전문가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나가서 화초 전문가님 만나고 이렇게 막아 놨네 이랬으면 여보 안 다쳤을텐데 날아가 훌륭한 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저희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시원한 줄 알았는데 시원한 음료수를 또 주고 가셔가지고 오늘 점심 우리 간식은 빵이랑 디스 원 이것도 먹고서 얘기 전에 이것도 먹고서 이 병 여기다 버리면은 버린 사람 입에서 다 먹는다고 이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